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 대림절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의미있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가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부터 4주 전인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출판사는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 말씀 달려, 시니어 어린이 대림성탄절 명화 스티커 캘린더, 묵상집 등 출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 세대가 의미있게 묵상하고자 준비한 겁니다. 날짜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티커를 붙여 명화 작품을 완성하는 명화 스티커 캘린더. 사순절에 이어 올해 대림절에도 진행한 한국 장로교 출판사는 어린이와 시니어의 눈높이에 맞춰 기독작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작가 본인의 신앙고백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또한 완성된 명화를 통해 그 절기에만 사용하고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영적훈련을 지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절기에만 사용하고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영적훈련이나 묵상집을 지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대림절기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매우 결정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절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절기가 끝난 이후에 삶 속에도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를 준비하고 싶었고요.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완성된 작품이 바빠서 읽기 쉬운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의 공간에 모시는 살아있는 도구로 쓰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묵상하고자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도 대림절 자영과 함께하는 걷기기도, 버섯처럼 묵상을 진행합니다. 걷기기도 30분, 1시간 동안 침묵으로 자연을 걷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 섬리를 발견하는 캠페인입니다. 또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자연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인 버섯을 여섯 번째 대림절 생명살림 묵상집 주제로 선정해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알아주는 것도 없는데 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온 이 버섯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묵묵히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묵상집과 걷기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림절 온전한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뉴스 이가영입니다.